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로부터 자주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구 잘 사기라는 말이다. 착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를 사기라는 말씀이다. 하지만 이 말씀은 나이 들어서 백발이 성성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외롭다는 이유로 마음이 불편해도 상처를 입어도 관계를 끊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골라내기 시작하면 함께 어울릴 친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도 외로운 것보다 낫겠지 하면서 만난다. 오래전부터 어렸을 적부터 알고 지냈다고 다 친구는 아니지 않은가.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곁에 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야비한 성격을 가진 사람. 힘센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고 자기보다 좀 힘이 약하다 싶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할이 많지 냉혹하게 대한다. 평상시에는 온화한 목소리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자식들에 대한 사랑, 믿음 깊은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약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 있다. 어떤 자비도 없다. 약자들에게도 가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다. 목소리는 온화해서 선한 사람 같지만 냉혹하고 야비한 사람이다. 지금은 우리가 약한 존재가 아니어서 그럭저럭 친구로 지내지만 무슨 일이 있었어. 제가 우리가 약자로 생각되어지면 태도가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내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뒤돌아서면 험담을 들어놓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또 나를 만나러 나온 이유가 친구로서 공감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봐서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팔거나 투자를 받으려는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 또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 평상시에는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인지 알 길이 없지만 이해가 충돌되면 본 모습이 나타난다. 전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습일 것이다. 양도구육이라는 말이 있다.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못한 것을 말한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경계를 해야 할 대상이지 친구로 가까이 두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세 번째,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우둔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남도 배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나름 뭐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얘기를 하지만 허무주의나 패배주의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서나 나이 들어서나 멀리해야 할 사람이다. 네 번째, 자기 외로울 때만 찾아오는 사람. 연락이 없다가 자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 아플 때, 외롭고 쓸쓸할 때, 말동무 필요할 때, 돈 필요할 때, 뭔가 부탁할 것이 있을 때만 뜬금없이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오랜만에 연락해 놓고서는 친구, 친구 하면서 세상에 둘도 없을 우정이라도 간직한 것처럼 살갑게 구로된다. 그래도 관계가 있으니 거절하기 힘들어 부탁을 들어주며 또 연락을 끊는다. 그래서 궁금해, 잘 지내는지 큰 맘 먹고 연락이라도 할라 치면 왜 전화하냐는 식으로 귀찮은 듯. 건성건성 대답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으며 드는 것이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자기가 아쉬울 것 없을 때는 친구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자신에게 뭘 아쉬운 소리라도 하려고 연락하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함부로 대한다. 마지막은 입이 가벼운 사람이다. 남의 아픔과 단점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친구 사이라면 서로의 약점 아픈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찌나 여기저기 다니며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제는 친구에게라도 절대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말라고들 조언한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하지도 않은 얘기까지 자기가 지원해서 덧붙이는 말을 옮긴다는 것이다. 가끔 TV에서 말 옮기기 게임하는 것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을 건너가면 건너갈수록 의미가 바뀌고 뜻을 잘못 알아듣고 오해하는 수도 생기는데, 여기다가 없는 말까지 덧붙이는 상황이니, 전혀 다른 얘기가 소문이 되어 친구들 사이에 떠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친구들을 사귀느냐는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하다. 길이끼리 만난다는 유유상정이라는 말이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반면에 좋은 친구를 사귀면 인생 자체가 행복해진다. 친구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주위에 좋은 친구들만 생기길 바라겠습니다.